풀벗은 기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타가 있으면 이렇게 손을 얹고 있다던가 치고 있다던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메이크만 들고 있으면 손이 비잖아요 그럼 기타 안고 해? 기타를 안고 노래를? 이제 막 마지막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드라마가 쉽대요 잘 먹다 잘 먹다? 위에 골 할 수 있는 게 있나? 와 근데 그거는 뭐 이번 달에 공연이 없어서 아 이번 달에 공연이 공연이 다리구나 했는데 회사 문제에서 불러주셔서 우린 여기까지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간 거만한 말이지만 저번 달까지도 한 달에 3, 4번씩 공연하다가 이번 달에 유난하게 없어서 아 여기까지인가? 우린 여기까지구나 서포마데다 여기 끝났다 다시 서포마데다 하면서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맛있죠 이것저것 요리도 맛있고 술도 맛있고 음료는 원래 맛있지만 아무튼 맛있고 저희 공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즐겁게 맛있게 놀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아 생각해보니까 또 저희가 다음 달이면 이제 이렇게 공연을 한 지 1년? 네 딱 1년째가 돼요 다음 달이면은 참 참 어떻게 이렇게 원래 원래 우당탕탕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연 그래도 다음 달에 또 공연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 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면 아주 아주 아리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일본놀인 거라고 인스타그램은 아 인스타그램이요? 저희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페이스북 관리 안되고 있고 페이스북은 안 해요 페이스북 관리 안되고 있고 트위터 어찌어찌 굴러가고 있고 아무튼 인스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막발 해드리고 저희 공연 소식이나 이것저것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티셔츠 앨범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 언타이틀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